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방을 섭취하면 지방으로 가는가 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를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변환되고 그래서 지방이 된다면 지방을 섭취하면 지방으로 가지 않나요? 포도당은 가장 많이 태우는 에너지원이라서 오히려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하루 250g은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루 200g 이상 먹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질문을 두가지로 쪼개보면 포도당, 탄수화물을 말씀하시는거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인가? 두번째, 지방을 섭취하면 지방으로 가는가? 이 두가지 질문을 나눠 볼 수 있는데 그걸 영상 하나씩 해서 총 2개에 걸쳐서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방을 섭취하면 지방으로 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지금 영상 오른쪽 위에 링크가 나가고 있으니까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신경쓰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정제탄수화물과 비정제탄수화물로 구분이 되요 정제탄수화물이 쌀의 껍질을 벗겨서 만든 백미 밀을 빻아서 만든 밀가루 사탕수수를 짜내고 거르고 끓여서 만든 설탕 이런 식으로 사람 몸에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된 탄수화물을 정제탄수화물이라고 해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특징이죠 비정제탄수화물은 이것과 반대로 과일이나 야채처럼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이것까지를 기본 지식에 놓고 영상 처음에 나왔던 질문인 지방을 먹으면 지방으로 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드리자면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방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왜 계속 탄수화물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원래 하셨던 질문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은 지방 단독으로 비만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양을 먹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터넷에 저탄수 고지방 식단의 부작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30g, 50g 미만으로 제한을 하면서 단백질과 지방만 섭취하는 식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후기가 있어요 그 후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식단을 시작하고 초반부에 점점 느끼하게 느껴지고 니글거리고 점점 고기가 먹기 싫어진다는 특징을 보여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먹기 싫으니까 먹지 않아요 그런데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된다든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사를 써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먹기 싫지만 참고 계속해서 먹으시다가 몸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이건 지방의 특징이 아니라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마찬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런 비정제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함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올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기가 어려워요 매일 매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드셔야 되는데 당연히 그만큼씩 계속해서 먹다 보면 배불러서 먹기가 힘듭니다 이런 비정제 탄수화물로는 탄수화물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물리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보면 닭가슴살 너무 많이 먹어서 물린다는 걸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더 이상 먹기 싫어지는 형태로 섭취량을 줄이려고 하는 균형을 맞추는게 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균형을 깨트리는게 정제 탄수화물이라는거죠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류도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이 정제 탄수화물이 있으면 지방과 단백질을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만 없었으면 알아서 균형이 유지되었을거고 너무 많은 양의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을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방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맞춰질 수 밖에 없는거에요 추가로 질문하신 분은 하루에 200g의 탄수화물을 먹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200g을 정제 탄수화물로 드시고 계신다면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구요 만약에 비정제 탄수화물로 드시고 계신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양의 과일과 야채를 드시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식이섬유 과잉 문제가 있어요 보통 식이섬유라고 하면 몸 안에서 콜레스텔을 빨아들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서 장내 건강을 개선시키는 좋은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적정량일 경우를 이야기 하는거지 너무 많은 양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구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만 빨아들이는게 아니라 아연, 철분, 이런 다른 영양소를 함께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어요 식이섬유를 계속해서 많은 양을 먹게 되면 그런 영양소가 계속해서 빨려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올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거에요 적정량이 있을때 제일 좋은거지 과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과일, 야채를 적정량으로 드시고 그렇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드니까 칼로리가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칼로리만큼을 고기로 채우시는게 어떨까 라는거죠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 추천하기, 공유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기는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구요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